어떻게 됐었어요. 그때요. 당황스러웠죠. 아 그렇구나. 오늘은. 오늘은 다시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오늘이 날이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보여주셔야 되는데. 멤버들이 이미 대응을 잡았네요. 아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성의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주셔야 소유시대가 제대로 하십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소유시대의 마지막 팀입니다. 지희 함께 하시겠습니다. 유나 화이팅! 대안 이쁘다! Family enter the front. 우리 첫번째高수, 우리 첫번째. 네 와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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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pixel Stein &خر, 내가 줄어들게. 뭔가 좀. 나가고 싶 breaks. 한번 보면 늦어졌ART. grave 만질게前달리는 úte- average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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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